1월 15일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뒤에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동방박사 방문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 거예요. 아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이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문을 드리는 거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직후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베들레엠에서 도망을 가야 될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으로 피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고난도 있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괜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길 수 있어요. 왜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며 마리아와 요셉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여전히 똑같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으며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면 헤로시도 나오는데 헤로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임이 노했다 했어요. 그래서 베들레엠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두 살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아래 아이들을. 헤로시 진짜 이름이 별명이 있는데요. 헤로시 역에 나온 헤로당을 뭐라고 말했냐면 헤로 대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헤로 대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헤로 대왕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면 방금 태어난 아기를 두려워해요. 그 아기가 왕이 될까 봐 두려워해요. 내가 왕위에서 물러날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악조차 서슴치 않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악한 거냐면 아기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 아기들을. 아기들을 다 죽여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나와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감정적인 존재이며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린아이들까지도 서슴치 않게 죽이려고 하는 게 인간이다. 인간의 악함이 여기서 바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이미 이 사건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사건인 거예요. 17절과 18절을 보면 이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왜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도담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학살이 벌어질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헤로시 이와 같은 짓을 할 것을 이미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걸 미리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미리 아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모르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셔요. 다 아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다 아시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억울하십니까? 분노가 여기까지 차 올라와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마음이 안 좋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뜻하지 않게 고난을 받아요. 아니,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와 같이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 붙들고 잘 이겨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이 헤롯의 두려움까지도 다 예견하신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인간이 아무리 큰 권력을 쥐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도 하루 시작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힘들면 기도하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시는,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여서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